Q.End GS Q.Explosion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드디어 제 솔로앨범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블링크! 많이 기다렸죠? 네 많이 기다리신 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망가부 네 오늘 카운트다운 라이브에서는 앨범 소개, 뮤비 스포일러 등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50분 동안 저와 함께 즐겁게 앨범을 기다려봅시다 일단 저희 축하 먼저 하고 갈까요? 여기 앞에 보면 제 첫 솔로 앨범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꽃을 준비해주셨는데요 제목이 꽃이다 보니까 이렇게 꽃이 곳곳에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항상 멤버들과 하다가 이렇게 혼자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고 뭔가 부끄러운데 마침 여기에 멤버들의 응원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맏언니 지숭씨 솔로를 축하합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내가 다 뿌듯하군 이번 미 앨범 활동으로 온 세계에 언니의 꽃향기를 남겨보자 바쁜 와중에 쉬지도 못하고 혼자 고생 많았어 유유 우리는 항상 바쁜 일이 몰아서 오나 봐 그만큼 좋은 일도 몰아서 오는 거니까 우리 남은 투어 지숭니의 솔로도 화이팅하자 알라병 지숭 제니 네 젠드기가 이렇게 써줬네요 지숭 지숭니 지숭씨 고마워 그리고 다음은 어디 우리 슝언니 슝이의 첫 솔로 앨범 B 드디어 나와서 너무 축하해요 언니 하트 언니 혼자 활동할 때 늘 함께하던 젠리챙이 없으니까 많이 심심할 텐데 그래도 언니는 항상 혼자서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 내가 아니까 걱정은 없고 옆에서 언니한테 큰 힘이 되도록 열심히 응원해 줄게요 우리 투어 중인데다가 언니 솔로 앨범 준비도 해야 해서 많이 고생하고 힘들었을 텐데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언니 솔로 활동 화이팅 하세요 리사 고마워 웃기네요 다음은 지숭니 투 지숭니 언니 미 앨범 나온 거 너무너무 축하해 이번에 뮤비 현장에서 모니터 보면서 내가 말했잖아 진짜 소름 돋는다고 팬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멋진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어떤 마음인지 너무 이해할 것 같았어 옆에서 보면서 정말 음악에 대해서 다시 설레는 마음도 생기고 너무 기쁘고 그랬던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줄 거라고 믿어 그동안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너무 축하해 언니 대박나자 미 대박나자 하트 사랑해 우린 곱하용 챙 고마워 와 멤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니까 뭔가